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엔터테인먼트 2개의 용지에 5개 업체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입점설이 나돌았던 코스트코는 불참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사전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1부지에는 4개 부동산 개발시행사가, 2부지에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시행사는 복합상업시설을, 치킨프랜차이즈는 쇼핑과 문화, 전시공간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